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을까요? 오늘도 5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어도비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분기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9% 넘게 증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CEO가 직접 나와서 자사가 기록적인 1분기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낮춰 잡았는데요. 이와 함께 실망 매물이 크게 나왔습니다. 최저가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고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2022년의 매출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가 9%가 넘게 빠졌고요. 42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룰루레몬입니다. 운동복을 파는 에슬레저 기업입니다. 처음으로 운동화를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148달러에 출시가 됐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색깔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운동화를 출시하기 전부터 월가의 기대감은 높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시가 되고 나니 실망감이 나왔는데요. 제프리즈 측에서는 깊은 인상은 받았지만 룰루레몬의 주식을 매수할 만큼, 룰루레몬을 매수를 권할 만큼은 아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히려 핵심 비즈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배런스지는 이에 대해서 운동화 사업이 보기보다 까다롭다라면서, 지갑은 오히려 나이키에 열려있다라면서, 나이키의 실적은 잘 나왔다라는 추가적인 보도까지 함께 내놓았습니다. 룰루레몬의 주가는 1%가 넘게 빠지면서, 31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인데요. 스타벅스 주가 흐름이 최근 들어서 좋지 않습니다. 최근 6개월간 스타벅스 주가는 25%가 넘게 빠졌고, 지난 1년간 주가는 19%가 넘게 빠진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요. 공급망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에다 볼어서 CEO 사임, 그리고 노조 결성에 대한 우려까지 함께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여러 아이비 측에서는 오히려 지금 스타벅스를 매수해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회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무엇보다 스타벅스는 큰 전략적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긍정적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일시적이다라면서 제프리즈 측에서는 목표 주가 130달러 선으로 다시 지정을 했고요. 간반 증시에서는 스타벅스 주가가 1.9%가 넘게 빠지면서 이제 90달러 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8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인데요. 테슬라가 간밤 시장에서 1,000달러 선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고점 대비에서는 1,040달러 선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일단 다시 1,000달러 선을 현재 달성을 한 상황인데, 베런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우려감이 있다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들어서 7거래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금리나 투자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기업이다라면서 특이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하지만 한 자동차 분석가는 미국인들이 과연 몇 년 안에 수백만 대의 전기자동차를 살까라면서 미국은 유럽과 중국보다 주행거리가 훨씬 길다라면서 이것은 결국에는 배터리 용량으로 이어지고 전기차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라면서 테슬라에 대해서 다소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간밤 증시에서 0.5%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고요. 장 마감대는 999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인데요. 애플의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긍정적인 투자 의견까지 함께 제시가 됐는데, 아이폰 13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도 탄력을 보일 것이다 라면서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웨드부시 측에서는 우리는 애플을 믿는다라면서 특히나 중국에서 강한 수요를 보이고 있고 점유율이 3% 넘게 더 늘었다라면서 최근 갤럭시 S22 모델이 출시가 됐고 공급망 혼란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13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고무적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JP모건 측에서는 비중 확대를 권고했고요. 목표 주가 210달러 선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간반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0.8%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5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글로벌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는 원자재발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리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공급망 부족의 여파로 인해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는 상승을 하고 오늘은 다시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이런 지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속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대 지수가 모두 장막판에 급락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WTI는 대표 월물은 115달러를 향해서 이미 돌파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브랜치 같은 경우는 120달러대를 돌파했습니다. 달러인덱스는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99달러선을 향해 가는 중이고 계속적으로 연준에서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는 어제 기관이 정말 수세를 보이긴 했으면서 그렇게 상승을 했는데 수급은 여전히 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행보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랜턴 메스터 클리브랜드 여는 총재가 계속 이 카이크가 이어지고 시장은 금리 인상과 대차 대적표의 축소를 동시에 감당할 수 있다는 이런 발언으로 그야말로 급격한 금리 인상과 동시에 자산 축소를 병행하겠다라는 이런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증시에 당분간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다가 파울 의장까지도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추후 이것은 시장에 어느 정도 부담감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는 유연탄, 니켈 등 주요 원자재들의 공급 문제로 인해서 차외광 시멘트, 2차 전지 같은 주요 제조업 부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시에서는 현재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이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에게 마셜 플랜을 지정해야 된다, 이런 것을 펼쳐야 된다는 촉구 발언으로 인해서 전기차의 관심이 상당히 고조가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내에서의 지금 현재 시발유 가격은 지역에 따라서 열란당 6불이 넘어가는 그야말로 엄청난 에너지 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봤을 때는 전기차에도 그렇게 하는 관심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서 전기차 관련 주들과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 주들은 상반기에는 좀 많이 부진할 수 있지만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실제의 턴어라운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많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시는 연준에 적극적인 금리 인상의 가능성과 우크라이나발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당분간 계속 증시를 흔들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휴전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이 어려움은 곧 끝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의하셔야 되고 국내 증시는 환율에 지속적인 약세로 인해서 오히려 이것을 수출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오히려 수출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덜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